아 아 아 아 아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굿하피비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뭐 할 수도 있었어 뭐뭐 할 수도 있었잖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영상이 좀 뜸 했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참 크게 나서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렸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차 조심 운전 조심하세요 본인이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사고가 나는게 교통사고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원래 페이스대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오늘 배울 해과 관련된 아홉 번째 패턴은 크랩피피입니다 지난 3번의 강의 때 말씀드렸던 5가지 조동사 현재완료 패턴에 대해 계속 연결해서 공부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크랩피피하면 떠오르시는 게 무엇인가요? 영어를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가정법 과거완료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일상회화에서 크랩피피가 가정법으로만 쓰일까요? 크랩피피를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클을 말할 때 가장 흔히 착각하는 실수가 바로 클과 캔의 과거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이 이렇게 잘못 배우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클은 캔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문법이 나온 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이죠 I thought you could do that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난 니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입니다 여기서 동사 study think의 과거 시제이다 보니 할 수 있다의 표현을 쓰려면 캔도 시제에 일치를 해줘야 해서 과거형인 클을 써야 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조동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 내내 말씀드리지만 조동사는 시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동사로는 과거 표현이 안 되다 보니 과거를 말하려면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을 현재 완료로 바꾸어 주어야 과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문장을 볼까요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니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니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 해석하죠 맞습니다 클은 할 수 있었다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입니다 반 과거 시제의 문장 속이다 보니 그 문장 속에서는 캔 대신 쓴 거지 단어 자체의 해석을 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클은 그때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또 다른 캔입니다 하지만 뜻 자체를 할 수 있었다 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I could go to the store later 이 문장에서 클을 캔의 과거형인 할 수 있었다 로 해석해 버리면 나 가게 나중에 갈 수 있었어 의 뜻의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나중에라는 부사와 과거 동사가 섞일 수가 없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클은 캔의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클가 단독으로 쓰이면 클은 할 수도 있다 라는 선택적 가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중에 가게 갈 수도 있어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물론 클은 의문문 부정문 등에서 다르게 쓰여집니다만 오늘은 크랩 pp의 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클의 pp로 돌아오겠습니다 조동사 클과 종속절의 동사가 아닌 주절의 동사로 혼자 쓰일 때는 할 수도 있다 의 뜻이라고 했죠 조동사 뒤에 현재완료가 왔으니 앞선 강의에서 배웠다시피 동사의 과거인 할 수도 있었다 가 됩니다 즉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보통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죠? 만약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는 과거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 문장이 되겠군요 근데 일상회화에서 이렇게 가정법 문장 말고 과거에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안 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크랩 pp 패턴을 가장 잘 쓰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 could have driven there 내가 차로 거기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안 했다는 뜻이죠 운전으로 거기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장을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I could have driven there but I just decided to walk instead 내가 거기 차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대신 걸어가기로 했어 바로 크랩 pp가 이렇게 쓰입니다 한 문장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제가 소나타를 뽑았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또 한 소리 하죠 야 그 돈이면 돈 좀 더 보태서 그랜저로 사지 이렇게 말이죠 여튼 이놈의 오지랍은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내가 그랜저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 자 크랩 pp를 써서 표현해 볼까요 I could have bought a grander but I didn't go for it 자 이렇게 크랩 pp는 과거의 선택적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나 뭐 뭐 할 수도 있었어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가정법에서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동사 현재 완료 패턴에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는 패턴이랍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선택적 가능이나 아쉬움을 말하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크랩 pp 자 여러분 크랩 pp 패턴 이제 맘껏 쓰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뭐 뭐 할 수도 있었어 we could have pp we could have pp we could have traveled we could have traveled 우리 여행할 수도 있었어 도쿄로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제주 너 내게 말해 줄 수도 있었잖아 미리. 너 내게 말해 줄 수도 있었잖아 미리.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내게 말해 줄 수도 있었잖아 미리.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한테 미리 말해 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내게 말해 줄 수도 있었잖아.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나 뭐뭐 할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pee pee. I could have pee pee. 나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너 뭐뭐 할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pee pee. You could have pee pee. 너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너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부엌에 간 김에.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뭐뭐 할 수도 있었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자, 이제 한글을 보고 3초 안에 영어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완벽해지면 배운 패턴으로 장문도 해보세요. 쉐도잉 학습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우리 도쿄로 여행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제주로 여행했어.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뭐야?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간 김에 물 한 잔 줄 수도 있었잖아?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괜찮아,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표현을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쉐도잉 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We could have traveled to Tokyo, but we just went to Jeju Like what's most lake it's not that far insult'm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What matters now is your season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ou could have told me in advanc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I could have pretended not to know But I felt a pang of conscience, you know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You could have brough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 were in the kitchen It's okay. It could have been worse.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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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atters now is the future.